안녕하세요 옥자네집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옥자네집에서 또 영상을 올립니다 예전에는 제가 매일 하루에 하나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을 저의 목표로 해서 업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일을 해나갔었는데 그때는 겨울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많이 바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시즌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루에 하나의 영상을 올리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일주일에 한 편을 올리는 걸로 목표를 삼아서 영상을 촬영하고요 그리고 좋은 직원분이 저희와 함께 할 직원분이 생기면 그때는 좀 더 좋은 컨텐츠와 그리고 좀 더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소개할 자전거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돈 SL6 모델입니다 마돈 SL6는 트랙에서 에어로 바이크의 딱 시작이라고 보실 수 있죠 컬러는 블랙에 레드 컬러가 있고 블랙에 형광 그린 컬러가 있는 두 가지 컬러입니다 구성은 다들 아시겠지만 물론 구동계는 시마노 울테그라 기계식이 들어가 있고요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있고 휠은 알루미늄 휠이지만 약간의 하이림을 사용해서 에어로 바이크에 적합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카본 휠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바는 마돈 SL6 모델부터 일체형 핸들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델은 에어로 핸들바에다가 스템이 달려있는 방식이고 그리고 에어로 핸들바 안쪽으로 선들이 들어가는 인터널 방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마돈의 기본적인 형성과 똑같은데 프레임의 등급이 500등급이에요 OCLV 카본 500등급이고 그 위급부터는 600등급, 700등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하는 모델은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는 약간의 디자인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이즈가 마도는 제일 작은 사이즈가 50이거든요 그래서 탑튜브의 이 모양이 약간 밑으로 떨어진 모습 보이시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아주 아담하고 잘 나갈 것 같은 알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마돈 SL6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모델 바로 마돈 SL6 모델입니다 디자인을 보시자면 역시 에어로 프레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C마스트, C포스트 부분이 상당히 뚱뚱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뽑을 수 있고요 이 자전거 사이즈가 미스가 생겼을 때는 이 C마스트 부분을 교체를 해서 좀 더 긴 거 그리고 좀 C백이라고 하죠 앞뒤로 조절이 가능한 걸로 교체를 할 수 있고요 아주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인데요 에어로스 콤프 안장이 순정 안장으로 달려 나오네요 이거는 안장통이 없는 그런 파워 안장이기 때문에 쓰시면 상당히 편하실 겁니다 콤프, 엘리트, 프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콤프를 썼었거든요 콤프만 써도 안장통은 없습니다 탑튜브 라인을 쭉 따라가 보시면 마돈이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제조일자가 2020년 2월 따끈따끈한 모델입니다 유광 블랙의 느낌을 쭉 주면서 핸들 쪽으로 오면 번트레거 스템과 에어로 핸들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쪽 면이 좀 잡았을 때 좀 잡기 편한 느낌과 손목이 좀 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울테그라 변속 레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휠 에어로스 콤프5 휠입니다 알루미늄 휠이고요 디스크 휠입니다 타이어는 본트레거 R3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700에 25mm 두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테그라 크랭크 컴팩트 사이즈고 울테그라 앞변속기, 뒷변속기, 스프라켓 또 센스 있게 케이블 엔드케이블 레드 색상으로 했는데요 똑같은 레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요 녀석이 요물이죠 아이소 스피드 트랙 자전거를 모르시는 분들 로드를 안 타보셨던 분들도 아이소 스피드는 알고 계셔가지고 얘가 왜 편안함을 느껴주는지 그걸 알고 계시죠 따라가 볼까요 얘도 똑같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딱딱함 그리고 이 안에 기어선 두 개가 들어가고 브레이크, 뒷브레이크 선이 들어가고 나중에 혹시라도 DI2 작업을 하면 이 안에다가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터리도 달 수 있고요 마돈 디자인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색감과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특이한 작업을 하나 할 거예요 제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디자인 보셨죠 제가 오늘 이 자전거에다가 할 특별한 작업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보셨죠 바로 슈발베 프로1 튜블리스 타이어입니다 튜블리스 작업을 의뢰하셨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튜블리스의 자전거를 느껴보고 싶으셔가지고 이 본트래거 휠이 튜블리스 레드 휠이거든요 그래서 클린처 타입과 튜블리스 타이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튜블리스 타이어를 사용하려면 튜블리스 타이어가 필요하고요 실란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튜블리스 전용 벨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림테이프 림테이프가 튜블리스 전용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달아서 그것들을 달아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짠 이게 뭐냐 시마노 R8000 카세트입니다 근데 11에 30T짜리에요 원래 갈려있는 카세트에서 변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나는 좀 더 어필을 자전거를 탈 때 편하게 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시마노 우테그라 카세트도 변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죠 요 녀석은 트랙 패스트 모델 행사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본트래거 20만원짜리 쿠폰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본트래거 20만원 쿠폰으로 필요하신 용품들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 부천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매장에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플에서 경기지역 화폐를 검색하신 다음에 부천페이 카드를 발급 받으신 구 그리고 거기다가 50만원을 넣으시면 5만원이 추가로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10%에 대한 페이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구매를 하시기로 생각하셨던 분들이시라면 현금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거기 카드에다 50만원 넣으신 다음에 5만원 페이백까지 받으세요 그러면 55만원으로 자전거를 추가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매장이 부천페이가 되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들 힘드니까 다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스크를 제가 하나씩 증정을 해드릴 겁니다 마스크의 수량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확보한 마스크의 양이 있는데 거의 50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를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한 세트를 저희 사장님들 쓰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매장에서 일주일에 1개에서 2개 정도만 쓰면 되니까 저는 사실 계속 쓰고 있지는 않고 손님분들 오시면 쓰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마스크까지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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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